내 소중한 추억을 지키기 위해 설치했다. 윈도우 xp 베논 저한테 야왕이랑 경기에 스콘이 들어왔다네요. 아이씨 야왕한테 이거 죽혜전 빌리려나? 솔직히 지금 내 품으로 어려운데? 야색의 야왕이 나타났다 진짜 아우 온 노우 하자! 고고고! 에이씨 에이샤 덤벼! 야왕 덤벼! 아니 xp 베논이고자 하시고 뭘 적응할 시간이라도 있어야 xp 베논의 위력이 나오지 적응도 못하고 뭘 xp 베논의 위력이 나오겠어요? 야왕이랑 야왕이랑 해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아 아 아 까다로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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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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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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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싸움 다 이기면 뭐해 고루한테 자꾸 다 쓸리는데 큰일 났다 진짜 차라리 고루전 하나 빼면은 좀 더 재밌어졌던데 아 이거 또 고루한테 지나? 아하 아하 할 말이 없네 지지 말자 이건 그래 이건 지지 말아야지 진짜 이거 지면은 그냥 10대 0으로 지는거지 뭐 이거 지면은 10대 0이에요 이런거 지면은 10대 0으로 말려 진짜 야왕 상자라서 콜라 도핑이 필요하다 내가 딴사람이면 콜라 안마시는데 야왕이라서 콜라 마셔야겠다 아하 진짜 고루 야왕도 고루 잘해 근데 난 고루 자체는 흡피가 훨씬 잘하는거 같애 고루 하나는 야왕보다 흡피가 잘해 아하 아하 펩시는 콜라 아니야? 레디 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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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이 확고하구만 아 뭐야 아 진짜 야왕 개틀링 자꾸 맞추지마 히히히히 갓캠 부시기 당하지? 히히히히 갓캠 부시기 당하지롱 아 망할 살려줘 야 맞췄다 나이스 히히힣 아 안돼 내가 하는건데 저거 내가 쓰는건데 뭐야 아 뭐야 아까 뭐야 왜 안맞아 왜 안맞아 아까 밑둥잡기 왜 안맞아 미쳤어 아니 잠깐만 98 패치됐나 왜 안맞지 저거 분명히 맞는데 궁매형 어떻게 낸거야 야 98 패치됐냐 저거 왜 안맞아 왜 안맞아 이상하네 아우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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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죽을뻔했다 마지막에 죽을뻔했다 마지막에 죽을뻔했다 엑스틱 표 야왕만 1273명 베논 200명입니다 베논님 엑스피의 매운맛을 보여주세요 엑스피의 매운맛 엑스피의 매운맛 한국인의 매운맛 코 sixto 하나 아우 짱 이리اس 아 beh 아 아이샤! 아이샤! 아이샤 ech 야어와! 야왕 무슨始냐? 살려줘요! 아이샤. 아이씨! 존나 무섭다, 갑자기. 갑자기 존나 무섭다. 나이스! 기뻐! 어우, 뒤지는 줄 알았네. 뒤지는 줄 알았네, 진짜. 아이씨! 로마트다! 러브 입성이다, 러브 입성. 아, 러브 입성이야. 러브 입성 싫다. 싫다, 러브 입성. 아이씨! capita, 러브 입성이야. 러브 입성. 진지 바다, 러브 입성. panelists is set. 러브 입성 YOURSOMING 내가 쓰는건데 나도 당하네 러브 입장에 싫어 러브 입장이다 로봇 나이스 러브 입장 나이스 러브 입장 나이스 러브 입장 나이스 러브 입장 당황 야왕이 각견부색이 계속 통하네? 야왕에게 각견부색이가 통한단 아 고로 다시 나왔어 고로 밴 하자 고로 싫어 오이 오이 믿고 있었다고 쿨쇼 쿨쇼 야러 고로 다시 나왔다고 좋댔다 골쇼 야러 안 돼 안돼! 야왕이라 안해요! 고로때문에 무섭단 말이야 살려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레디 고! 얼싸! 좋아! 좋아! 오! 오! 어우! X나 알반네 진짜 죽지마요! 죽지마요! 살리가 없어! 살리가 없어! 진짜 살리가 없지 진짜 에이 오이 오이 죽지말라구! 야야야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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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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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리쳐 오지 말라고 말했어 개코가 우승이야 안 맞어 어우 다행이다 아이 진짜 야야야야 서로 라이프를 하겠다고 하던데요? 서로 라이프하고 라이프를 고르고 아무렇게나? 그럼 난 채쥬루가 나올 시간인가? 서로 라이프만하고 아무거나 하는걸로? 갑자기 웬 라이프 근데 갑자기 웬 라이프 전? 갑자기 웬 라이프 전? 어이구 어이구 어후 다이슨 나이스 라이프로 고루 어려워 야왕 라이프로 고루가 그렇게 쉽지 않아 라이프로 고루가 그렇게 쉽지 않아 야왕 라이프로 고루 쉽다니까 쉽지 않아 어려워 아니 근데 암오름직다야 암오름직다 야왕이야 야왕 상대는 야왕이야 이러다가 8 옆에 9 옆에 당하는 수도 있어 상대는 그 야왕이다 상대는 그 야왕이라구 상대는 그 야왕이 아 아 진짜 야 나 이거 안했어 나 저거 안했어 진짜 믿어줘 나 저거 안했어 저거 안했다고 아 진짜 어 빠이타기 빠이타기 바이칸펀치 오이종 아야야 잠깐만 아 미안해 신났다 괜히 병신짓 하다가 지겠다 이러다가 아 지겠다 이러다가 아 괜히 괜히 빙딱짓 했어 아 지겠다 이러다가 괜히 빙딱짓 했어 아 기대만 공기 아 공기 공기 아 아 진짜 이러다가 지면 나만 주는데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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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치주로 금지 아니었어? 잠깐만 치주로 금지 아니었나? 자 7선승이었던걸로 치고 7대2로 나 이겼다 7대2 승리 7선승이었으면 내가 이겼다 베논피셜 베논의 추잡한 논리 베논의 추잡한 논리에 의하면 이겼습니다 7대2로 이겼어요 요즘에 뭐 맨날 7선승 있잖아 7대2로 이겼어 나 이제 나간다 살려줘 진짜 야왕 한 번만 살려줘 제발 한 번만 부탁이야 부탁이야 제발 제발 짠 아우 진짜 짜증나 안해 체제 체제는 움직임이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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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없는데 움직임이 보이며 보이며 할게 없는데 야왕이 옆에 놀았다 X됐다 이제 X됐다 진짜 X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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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Max 아 살려줘 살려줘 이효리로 이효리로 못 이길텐데 나 러시아 러시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 아 존나 짜증나 100간만해 재밌었다 지지 지지 치고 나가야겠다 재밌었다 지지 굿게임 아 백갓만 해 백갓만 하는데 존나 무섭네 진짜 아 백갓만 하냐고 아 진짜 졸나 열받네 이거 빤스런 해야 될 것 같은 각인데 빤스런 해야 될 시점 아닌가 아 열받네 빤스런이 필요한 시점 같아 아무리 봐도 아 나 뭘로 하지 뭘로 해야 야왕을 이기지 진짜 열받다 죽겠네 뭘로 해야 야왕을 이기지 큰일 났다 크리스야 믿는다 제발 크리스야 믿는다 너만 믿는다 크리스야 제발 치즈로만 잡아줘 치즈로만 딱 할 필요 없어 레디 고 아싸 잘했어 잘했어 임무 완료 잘했어 네 임무 완료 네 임무는 다 했다 야야야 통키랑키맞세 아싸 아임무 완료 아 졸라야야 아 미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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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어우! 1, 2, 3, 4, 3, 4, 5, 6, 7, 8, 9, 10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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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제발 얘만 이기자 제발 부탁이야 이 위기만 보선하게 해주세요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천야친두룩 천야친두룩 이천야친두룩 도와냐 치즈룩 미쳤네 진짜 치즈룩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뭐 어쩌라고 뭘 하라는거야 나보고 아 나보고 뭘 하라는거야 대체 아 나가고싶다 진승 나가고싶다 아 나가고싶다 아 미쳤네 진짜 라이프로 할거 없게 없게만 되네 아니 그만하라고 그만해 그만해 그만하라고 진짜 열받아 죽겠네 뭐 기 있어도 딱히 뭐 그렇게 좋진 않아 근데 기 없으니까 그냥 농락이네 농락 뭐 어쩌란 얘기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일이 일어나는거야 그치 아 이거 참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진짜 열받아 나한테 왜이래 야왕 나한테 왜이래 야왕 내가 너한테 뭘 그리 잘못을 했어 내가 뭘 그리 잘못을 했어 내가 뭘 그리 잘못을 했어 내가 뭘 그리 잘못을 했어 아 이거 뭐냐 아 이거 뭐냐 제발 이번판 따자 최대로 이긴판 못다면 희망이 없어 최대로 이긴판 못다면 희망이 없는데 아 어떡하지 아 아 미치겠네 아 아 진짜 살려줘 살려줘 아버님 예 이 matiè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가 떨어졌어. 스피커가 떨어졌네. 2번만 이기자. 이겼다. 이겼다. 야왕. 무서워. 살려줘. 야왕. 난 니가 무섭다 야왕. 야왕은 싫다고. 난 야왕이 싫다. 난 야왕이 싫다. 존나 무섭다. 아이씨. 워리아. 워리아. 좋아. 워리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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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아 아아 졸라 짜증나네 진짜 아 왜 크리셀은 또 잘 잡는데 내가 크리셀을 못하는 건가? 내가 크리셀을 못하는 건 맞는데 내가 크리셀을 못하는 건가? 어우 짜증나 아 이겼다 나 배 값 두 번 할 줄 알았지 야왕 존나 무섭네 치즈로 처음부터 했으면 존댈 뻔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이걸 미치겠네 감사합니다 치즈로 나온 순간 존댄 줄 알았다 아니 근데 야왕이 내 라이프 고정 자기 라이프 고정 이렇게 하고 하자 그랬어요 나머지는 자유로운데 근데 의외로 내 고로맞짱도 찌질하는데 좀 짜증났나? 난 고로맞짱이 난 좀 찌질하거든 야왕이 나 또 조질라 그러네 야왕 해야죠 당연히 제사전에 시즈모드란 없습니다 내가 지고 안 하는 건 돼 내가 이기고 안 하는 건 안 돼 내가 지고서 시즈모드 박는 아니 내가 지고서 안 하는 건 돼 근데 내가 이기고서 안 하는 건 안 돼 내 기준에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